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등장부터가 저만 얼굴에 흑칠을 안하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초야에 이제 운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세 분이서 엄청 지저분하게 계실 때 제가 이제 저렇게 좀 뽀얗게 나오는데 저 이후로 이제 되게 많이 망가지죠 되게 망가지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뿅인데 이거 찍을 때 되게 첫눈에 뿅 할 때 관객분들도 같이 뿅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디렉션을 주셨다면서요 혜리씨가 제가 막 감독님 옆에 앉아가지고 오빠 눈을 조금 더 크게 떠봐요 막 약간 근데 제가 눈이 작아서 제일 크게 뜬 건데 지금 눈을 엄청 크게 떴어요 저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극대화 됐어요 밝으면 이제 눈이 또 더 작아지거든요 붓이니까 네 근데 자꾸 눈을 더 크게 떠라 그래서 몰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눈을 더 크게 왜냐면 혜리를 마주보고 있으면 눈이 붓인데 혜리씨 입장에서는 극장에서 모든 관객들이 함께 반하기를 그쵸 그리고 이때 반사판을 정말 저는 한 번도 못 본 반사판이 세 개가 와가지고 이렇게 비춰진 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사판 집을 조명팀 조명 감독님이 그걸 되게 또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럽죠 부러워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역할이 흡칠을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나는 못하더라도 우식이 오빠는 정말 예쁘게 나오게 돼 그쵸 감독님 그 거의 여배우 수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우식씨 네 레전드 씬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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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혜리 양이 거기서 현장에서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등장신들이 대한민국 영화계 등장신들이 강렬한 신들이 꽤 많습니다 강동원씨 우산신 대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라는